기가 지니의 코인노래방이 있어서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무척 궁금해요. 처음에는 TV화면에서 지니야 코인노래방 틀어줘. 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마이크가 꼭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마이크 대신에 AI 인공지는 스피커가 있어서 스피커가 마이크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부르기 위해 곡을 하나 선정을 할게요. 노래찾기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해 봤습니다. 체리필터에 올이 날다.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아, 여기는 가수 검색인가 보네요. 그러면 체리필터? 손으로 천으로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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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왔습니다 오리나이다 다음 목록으로 가려면 여기 있습니다 코인이 존재하지 않아서 코인을 구매하겠습니다 코인 1개는 500원 월정행 5500원 3고개는 1000원입니다 음 500원 1고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몰래티비 구매인증번호 4자리를 말씀해 주세요 몰래티비 구매인증 번호가 임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구매인증번호가 뭘까 몰래티비 구매인증 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몰래티비 구매인증 번호가 임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점심시키기 조금만у 점심시키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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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